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리퀘스트가 있었던 비디오를 볼겁니다. RPT MCK의 라이브 퍼포먼스를 볼거에요. 어 랩비엣 비디오가 아닙니다. 이번에 바로 Stupid Rich Man이라는 곡의 라이브 퍼포먼스를 볼거에요. 저 이거 미리 봤는데 랩비엣에서 제가 본 RPT MCK의 모습은 굉장히 단편적이었다. 여기에는 또다른 RPT MCK가 있었다. 저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후드 사이퍼에서도 인상적이었지만 여기 이 Stupid Rich Man이라는 곡의 라이브를 보는 순간 와 미쳤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랩플로우적인 면에서도 인터내셔널한 바이브가 굉장히 가득했고 가사를 해석을 해보니까 그 가사 쓰는 스타일이 굉장히 미국 래퍼들의 어떤 극악과 비슷하더라고. 뭐 넷플로우는 마치 AK와 같이 우리는 플라이보이 카리처럼 놀지 약간 이런 스타일로 뭔가 비유와 예시를 이렇게 위트있게 적절히 들어가면서 그런 펀치라인들을 완성하는게 굉장히 재치가 있었고 목소리가 와 그 내시한 바이브가 확 있는게 완전 마음에 들었어요. 지금에서야 제가 이 리액션 비디오를 찍지만 왜 이거를 좀 더 빨리 알지 못했을까라는 후회도 조금 들 정도로 이 라이브 퍼포먼스가 굉장히 끝내줍니다. 굉장한 래퍼였다는 것밖에 저는 기억이 안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RPT MCK의 Stupid Rich Man의 라이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오오오케이 레츠 기린 투잇 ㅇ2 요오ld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저는 이런 것에 뱉는것 자체부터도 굉장히 귀에 꽂히더라고 제가 Thank You 예 예 찌레비 예 예 예 스토빗 리치 아 훅이 또 좋아 랩할때 제스쳐도 멋있어 응 응 와허허허 베트남어의 발음을 알아들을 순 없지만 랩할때 딜리버리가 너무 좋다는게 느껴져 응 응 우 우 우 오우 후 어이구 하하우우 갓 잡은 참치 마냥 막 파닥 파닥 하는 것 같애 호호우 우 응 야우 에이 아우 오우 RPT MCK가 한국인 래퍼였고 쇼미더머니에 나가서 2차 예선에 나갔다면 아마 올패스를 받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랩플로우가 한국에서 힙합을 들은 제가 들어도 랩이 그냥 살아있어 진짜 제가 아까 표현한 그게 딱 맞을 거에요 갓 잡아 올린 거대한 참치가 막 막 힘으로 엄청난 힘으로 막 파닥 파닥 하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야 굉장히 살아있고 와 이 랩 딜리버리가 와 대단하네 진짜 이거는 뭐 훅부터 해서 뭐 랩이든 뭐든 너무 완벽했어 그냥 그 단순하게 I'm a stupid rich man Yeah yeah stupid rich 할 때 호호호 야 이거는 돈이다 이거는 반드시 요즘 베트남 힙합이 뜨고 있으니까 반드시 돈이 되는 곡일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와 존나 잘하는데요 역시 랩비엣에 보여지는 모습은 전부가 아니었어 이렇게 RPT MCK도 엄청난 무기들을 숨겨놓고 있어요 좀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이 라이브는 아 이렇게 대단한 라이브 클립이 왜 15만 조회수밖에 나오지 않는지가 약간 의문이 들면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247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